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케이 가자! 야 진짜 됐다 해줬다! 아..끝다! 야 다섯 개나 해줬다 다섯 개나! 이거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! 네 빨리빨리 갈게요! 와.. 계정이 구데기인가? 와.. 휴.. 아 이거 진짜.. 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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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자리를 봐야돼! 자리를 봐야돼! 어우 자리 괜찮아! 자리 괜찮아! 휴.. 휴.. 뭐라고? 첫날에 지른 사람 좋은거 나오고 열두시 너무 좋은거 안나오는데 왜 지금 지르냐고? 저 새끼 넥슨 직원인거 같은데 잘라버릴래? 강제할래? 어? 저 새끼 넥슨 직원이야 내가 봤을때 어..괜찮아 괜찮아 니가 그걸 어떻게 아냐? 어? 그 니가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그렇지 자 이거는 여기는 안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요 이거 안나오고 음.. 깔비로 걷겠다 진짜로 아우.. 아우.. 와..근데 내꺼는 너무 잘나오는데 와.. 내가 봤을때 이거 10월 1일날 하면 또 잘나오겠네 왜냐면 그때가 또.. 크기는게 아니라 근데 또 잘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저녁에 존나 잘나오겠네 아우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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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얼베이 호나우루 좋습니다 아무 생각없어 차가게 존나 차가게 존나 뭐라고 추석 방송 일정은 언제 올리거냐고요 아 그렇게 안하고 그냥 하루하루 한 번씩 올리려고 옛날처럼 그렇게 못해가지고 저도 나이스 나이스 야 좋다 이번에 아니 이번에 마지막 현실이에요 좀 더 할거에요 아니 어떻게 할거야 아니 어떻게 할거에요 아니 어떻게 할거에요 아니 어떻게 할거에요 아 나갔구나 아니 이거 교환권 써 말아 어떻게 해 오 나이스 나이스 아니 교환권 써요 말아 형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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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라고 오케이 야 이거 한번 가자 야 이거 한번 가 야 이거 갈래 이거 갈래 난 이게 나을거 같은데 야 어떻게 할래 야 마시 뭐라고 씨 씨 네이카르트 금카 떴다고 음 그 필요없습니다 오케이 오오오 자 음 그 구데기에요 구데기 네이카르트 금카가 헐쳤습니다 야 킹구야 진짜 여기서 진유 하나만 떠줘라 그럼 저 사람 절대 아니 호나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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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저 여기서 진짜 여기 사람 밝은거 같아 일기장만 떠올도 진짜 어 스탑 굴리트 호나우드 스탑 굴리트 호나우드 스탑 굴리트 호나우드 자 발랑맞아 발랑맞아 진짜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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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잘 탔다 오 나이스 유리 1대장 나쁘지 않아 아니 왜냐면 진짜 나쁘지 않아 오케이 유리 1대장 나이스 나이스 오케오케 아니 괜찮아요 이정도면 그래도 100억이상 뜬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괜찮아요 좋아 좋아 오케오케 나이스 굴 오케오케 남진우 동생 니가